저의 스폰서는 임하나 사장님이시고 제 업라인은 리디아킴 사장님이십니다. 저는 현대무용을 전공해서 한글날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정기공연을 하는 밀물현대무용단 컨템포롤리 무용단원으로 소속하여 국내 및 국외공연을 하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여성회관, 또 구민회관 등에서 생활무용 및 재즈 댄스를 가르쳤으며 한양대학교 체육학장실 장학조교로 근무하며 한양대학교 무용학 석사를 졸업하였습니다. 2006년 미국으로 유학 오게 되면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산타클라라에 있는 컬리지를 다니면서 캘리포니아 프리스쿨 슈퍼바이저 자격증을 취득하여 2016년부터 약 3년간 아트티처로 재직하였습니다. 2018년 얼바인으로 이사온 후 2019년 뉴스킨에 만나게 되어 현재 기쁨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피부 타입뿐만 아니라 피부 환경까지 고려한 제품으로 일상의 피부 스트레스, 달라지는 피부 환경, 환경 오염과 기후변화, 늦은 취침과 바쁜 일상의 스트레스까지 날려줄 완전히 새로워진 뉴트리센셜스 바이오 어댑티브 스킨케어를 소개합니다. 새로운 디자인과 환경을 고려한 소재의 패키지까지 현대의 라이프스타일을 위한 스킨케어로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자신 있는 피부 컨디션 매일이 즐거워집니다. 이 제품의 가장 눈에 띈 점으로는 여기 보이시는 14가지의 모든 제품에 바이오 어댑티브 보테니칼 컴플렉스가 모두 다 들어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 14가지 제품이 3가지 라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하이드레이션은 수분을 채워주는 라인으로 노멀트 드라이 스킨에 가장 잘 맞고요. 클리어 앤 발란스라고 해서 좀 오일리한 스킨을 가지고 계신 분 여드름이나 트러블이 잘 일어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컴 앤 젠틀 라인을 추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존 뉴티리 센터즈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바이오 어댑티브 보테니칼 5가지 식물들 자체가 극한 환경에서 살아남은 식물들에서 추출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각종 피부의 스트레스로부터 피부가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더 튼튼하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피부 스트레스의 가장 대표적인 수면부족, 공해, 자외선, 블루 라이트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이 식물들을 보시면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드라이브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더 건강히 살아남을 수 있도록 우리 피부가 더 튼튼히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라인입니다. 바이오 어댑티브는 생체 환경 적응 기술입니다. 이 식물들이 얼마나 극한 환경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꽃을 활짝 피우는 것처럼 우리 피부가 사실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가지 환경 오염 및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지만 그것들로부터 보호해주고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생체 환경 적응을 돕는 기술입니다. 바이오 어댑티브 블렌드의 주요 성분들을 하는 역할은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넣었고요. 이것들은 모두 14가지 제품에 모두 들어가 있어 피부에 미치는 스트레스를 조절해주고 환경 오염과 외부 유해물질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어 보다 탄력성 있는 그런 피부를 만들어줍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이 식물들을 보시면 정말 이렇게 희귀한 식물들의 원료가 블렌딩되어서 이 라인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차가버섯 같은 경우에는 항암치료에도 좋아서 굉장히 또 비싸고 좋은 것인지 아마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런 좋은 것들을 우리 피부에 직접 넣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각 제품들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클렌징으로는 이렇게 세 제품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데이 어웨이인데요. 피부를 진정시키고 모공을 막는 오염물질, 오일, 불순물 및 메이크업을 아주 간단하게 리무브해줄 수 있는 클렌징 워터입니다. 하이드라 클린 크리미 클렌징 로션은 피부에 자극 없이 먼지, 오일, 메이크업을 부드럽게 제거해주어 피부를 진정시키고 편안하게 해줍니다. 투비 클리어 퓨얼 클렌징 젤은 젤 폼 포뮬라로 수분을 제거하지 않으면서 모공 청소 및 과도한 오일을 제거하여 피부를 매끄럽게 재생해줍니다. 다음은 두 가지 타입의 토너입니다. 인밸런스 pH 밸런스 토너는 모공을 최소화하는 수렴죄로 피부 최적의 pH 레벨을 회복시켜줍니다. 히얼 유고 pH 밸런스 토너는 모공을 최소화하는 수렴죄로 피부 최적의 pH 레벨을 회복시켜줍니다. 히얼 유고 글로우 엑스플레이딩 토너는 모공 깊숙이 침투하여 여드름 청소 및 치료를 하고 각질 제거 및 피부를 건강하고 촉촉하게 유지해줍니다. 다음은 세럼입니다. 셀트렉스 오웨이즈 라이트 리커버리 플루이드는 각각의 피부 환경에 맞게 수분을 끌어당겨 보습하거나 과도한 수분을 걸러내는 하이드라 플렉스 블렌드 기술이 들어간 제품으로 피부가 처한 환경에 자동 적응하여 피부에 적절한 수분을 공급해줍니다. 셀트렉스 오웨이즈 라이트 리커버리 매스크는 유해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진정 보호시키고 탄력성을 증가시켜줍니다. 모이스트라이저의 5가지 제품들을 소개합니다. 라이트 웨이트와 크리미 데이 모이스트라이저 SPF 35인데요. 자외선 차단미 보호, 블루 라이트 및 적외선으로 인한 피부 변색, 색소 침착, 조기 노화를 예방해주며 피부 진정, 탄력, 피부톤 향상을 시키는 항산화 역할을 해줍니다. 다음은 써보신 분들이 너무너무 정말 좋아하시는 다 써보시면 정말 반하실 피부 자체가 수분을 끌어당겨 수분을 유지하고 과도한 피지를 균형 유지해주어 최상의 피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Thirst Fix 하이드레이딩 젤 크림입니다. 다음은 단 한 번의 적응으로 즉시 수분을 공급해주고 지속적인 수분 유지를 해주는 올 데이 모이스처 크림입니다. 모이스트라이즈 미 인덴스 하이드레이딩 크림은 하루종일 수분을 공급해주어 밝고 윤기나는 피부로 피부 강체를 증가시켜줍니다. 다음은 스파데이입니다. 각질 제거, 피부 진정, 미백 효과, 피부 재생을 돕는 브라이터 데이 익스폴리안티 스크럽입니다. 이슬처럼 영롱하고 빛나는 피부를 만들어줄 스파데이 크리미 하이드레이딩 마스크입니다. 지금까지 이슬 적어 을 감사합니다.